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모를 보시면 최근에 확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항상 터득했네요. 삼천리 자전거는 자전거의 제주를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해보시면 최근 1월 5,3년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점 부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평 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으로 구름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위태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